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밴드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밴드에서 제가 가입한 밴드인데 이 밴드에서 탈퇴하는 방법. 밴드에서 탈퇴하기 전에 자기가 올린 모든 게시글 그리고 댓글 사진 등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밴드에서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탈퇴를 하려면 최하단에 보세요. 최하단의 톱니바퀴, 최하단의 오른쪽에 톱니바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위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제일 아래쪽에 밴드 탈퇴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터치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 밴드 탈퇴하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좀 자세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탈퇴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놨죠. 탈퇴를 하면 이 밴드에 내가 등록한 글, 게시글, 사진, 댓글 등을 수정, 삭제할 수 없게 된다. 필요한 경우 탈퇴 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채팅방에서도 보관하고 싶은 대화 내용이 있으면 탈퇴 전에 대화 내용 내보내게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탈퇴하기 전에 등록한 글과 사진, 댓글,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이걸 이 밴드에 탈퇴하겠습니다. 이거 터치하고 여기서 이거 터치하고 확인 누르면은 탈퇴가 됩니다. 이 탈퇴를 하기 전에 게시글, 댓글, 사진 등을 지우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다시 이 행복포럼이라는 이 밴드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게시글, 댓글으로 삭제하는 방법은 자기가 올린 이 글 있죠.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나오는 프로필 사진을 터치를 해서 첫 번째는 프로필 사진을 터치해서 이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작성 글 보기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성 글 보기에서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시 뒤로 갑니다. 최하단에 보면은 여기 사람 아이콘이 있어요. 사람 두 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단에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설정 톱니바퀴고 그 다음에 사람 두 개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 자신의 그 멤버가 있는데 자기 프로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를 합니다. 이걸 프로필 사진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고 자기 이름이 나와 있고 설명이 나와 있고 생년월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성 글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 글 보기를 터치해서 게시글과 사진, 댓글 등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작성 글 터치합니다. 작성 글 터치하면 이와 같이 게시글, 게시글, 사진, 댓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삭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게시글을 먼저 터치했습니다. 제가 게시글을 터치했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걸 터치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터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저 위에 관리라고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관리를 터치하면 이게 휴지통이 바뀝니다. 이게 관리가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떴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렸잖아요. 이 글을 올렸는데 이 위에 우측 상단에 보면 희미하게 여기 V자 표시가 있어요. 여기 V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글도 보면 이렇게 올려서 보면 이 글 이 글에 대한 삭제하는 것도 이 V자가 희미하게 보여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아래 글도 이 아래 글도 여기 희미하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체크해 볼게요. 툭 체크했습니다. 지금 여기 체크한 거 보이죠? 보이죠? 고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삭제할 것을 체크합니다. 같이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곳이 좀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나갑니다. 이게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체크하는 것이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삭제할 것을 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최상단에 있는 휴지통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4개의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예를 터치하면 영구의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예정으로 삭제를 하지 않고 삭제하는 방법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오를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린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이 사진을요. 사진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거 사진을 터치해 터치가 안 되는데 이것은 왼쪽에 엑셀 있죠? 왼쪽에 엑셀을 먼저 눌러야 돼요. 엑셀을 누르면 여기 화살표로 바뀌었죠? 이때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터치하면 제가 올린 사진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관리라고 글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 관리라는 글자가 휴지통을 바꿔요.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뜬 겁니다. 그래서 각 사진마다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사진마다 보세요. 이걸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삭제할 것을 이렇게 다 사진마다 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 보겠어요. 지금 제가 터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터치를 해서 V자 체크를 합니다. 터치하면 V자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쭉쭉 자기가 삭제할 사진을 체크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휴지통 있죠? 이걸 누릅니다. 이걸 터치하면 11개 여기 보면 11개의 댓글을 삭제하시 11개의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예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저는 삭제할 생각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아니오를 터치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그 위에 X 있죠? X 이것을 누릅니다. X를 누르고 지금 다시 댓글로 갑니다. 댓글을 터치합니다. 댓글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댓글을 터치하면 댓글 쓴 것이 쫙 나옵니다. 제가 쓴 댓글이 쭉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개 이것을 삭제하려면 먼저 관리를 누릅니다. 관리 관리를 터치하면 아까처럼 쓰레기통 휴지통이 나옵니다. 휴지통이 나왔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댓글의 좌측 댓글의 댓글의 여기 좌측 상단에 V 체크하는 곳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희미하게 보이죠? 이것을 체크합니다. 이걸 툭 툭 툭 툭 툭 이렇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체크가 안되죠? 여기 보시면 체크를 다 합니다. 한 다음에 저 위에 쓰레기통 휴지통이 있죠? 이걸 퇴치합니다. 이걸 퇴치하면 창이 떠서 댓글을 삭제하겠느냐 삭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를 퇴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저는 삭제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요를 퇴치하고 삭제하는 방법만 제시하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모두 삭제한 다음에 탈퇴를 해야 되겠죠? 탈퇴하는 것은 아까 다시 그리로 갑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최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저기 그거 있잖아요. 톱니바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아까처럼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위로 쑥쑥 밀면 아래로 나오죠. 여기서 밴드 탈퇴하겠죠? 최종류로 여기서 밴드 탈퇴하기를 터치를 하고서 터치하면 이 밴드 탈퇴하기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 이제 밴드 탈퇴하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 이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여기 확인 있죠? 이 확인을 터치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 탈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밴드에 있는 나의 모든 게시글과 댓글 사진이 모두 다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밴드에서 탈퇴하는 빵뿌에 대한 행복포럼이라는 밴드인데 여기에서는 탈퇴하는 빵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탈퇴하는 탈퇴하는 롱 adore 탈퇴하는 탈퇴하는